안녕하세요 반입니다 오늘 오전에 영상편집을 하고 업로드 눌러놓고 이제 잠시 나왔는데요 오늘 할거는 단기여행자라면 절대 하지 않을 2,30대 남자라면 다 좋아할만한 PC방을 한번 가볼까 해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방콕내에도 PC방이 있는데 이거를 인터넷 카페 이렇게 부르더라구요 여기 방카피 지역 제일 근처에 있는 PC방은 랑카맹 쪽에 있고 랑카맹 근처로 가가지고 PC방이 어떻게 생겨먹었나 구경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다시 돌아와가지고 레스토랑이 조금 모여있는 곳이 있더라구요 타완나라고 네 거기를 가가지고 오늘 뭐 무엇하나 이제 뭐 파는지 한번 보고 음식을 조금 먹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랑카맹 쪽으로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역시 센세보나 페리를 타고 가는게 가장 빠르고 페리 타는 방법은 저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얼만지만 나중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랑카맹 근처에 있는 아이유피어까지 도착을 했고 구글맵에서는 한 8분 정도로 찍히던데 네 걸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PC방을 좋아하진 않는데 뭐 저같은 경우엔 게임을 좀 좋아하라 하니까 한번 가보는 것도 있고 궁금하면 조금 못참는 성격이라 일단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생겨먹었나 네 여기는 센세보나 쪽이고 이렇게 운하 따라 뭐 이제 음식점도 있고 가는 길은 태국 사람들의 일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전에 뭐 이런 데서 밥을 사먹고 네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밖은 너무 덥네요 네 일단 PC방에 도착을 했고 인터넷 카페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이랑 어떤 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오는 곳은 여기 보시면 로디스입니다 찾아오는 곳은 여기 보시면 로디스입니다 사와디카 송슈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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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P. 마이온 갈러 칵랑가들 칵랑가들 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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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PC방은 똑같아야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아이디랑 비밀번호 주시고 여기에 로그인하면 될 차례입니다 shelf anything 그냥 다양한 걸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진라면이 88이네요 비싸던데 3,000원, 2,000원을 넣은 것 같은데 룩개장 하나에 환타를 하나 시켜보도록 할게요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엔 스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스팀을 사용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얼마 걸린지 게임을 한 번 해볼께요 이야기는 안 통하는데 태국분들이랑 게임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먹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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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에서 좀 놀다가 나왔습니다 한국이랑 똑같아서 조금 놀랬고 뭐 프린트할 일이나 있으면 한 번씩 방문하지 않을까 싶네요 따로 게임을 하러 가진 않을 것 같고 사실 어릴 때야 PC방 많이 다니고 했었는데 거의 집처럼 집 마냥 나이 먹으니까 게임을 그렇게 열심히 하질 않아가지고 잘 안 가게 되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카피 몰 근처에 있는 타왔나라고 태국인 발음으로는 타왔나? 타왔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길 봐가지고 저녁을 조금 먹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센세브나 캐리를 타고 내리는 거는 방카피 몰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걸어가면 조금 더 가깝겠죠 네 그럼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그래도 방카소 지하 1층에 내려가지고 스포류데랑 연결돼서 일단 좀 시키려고 네 들어와서 마트 기경 중입니다 파파야 김치는 조금 색다른데 양배추 김치랑 단무지 무침도 있네요 치킨 모두 가네 쉽지 않네 쌈장이나 고추장 이런 걸 팔고 있고 뭐 라면이나 이런 걸 사가면서 요기도 할 수 있어서 밥 먹기 전에 일단 사놓고 밥 먹으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주를 팔고 있는데 니르바나 하이는 모르겠고 참외 수율이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벽 나토에서 소주랑 그냥 섞고 태국인들은 따온나라고 그러네요 거기에 보통 시장처럼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뒷골목은 아예 밥 먹는 밥집같이 그래서 거기를 가서 오늘은 저녁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 coup은 아예 밥이 요러시아 요러시아 사안나는 이런식으로 야시장처럼 열리고 그 뒤편에는 이렇게 골목을 열리는데 음식점 골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루가타를 한번 먹어볼건데 저쪽에 있는 앞집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시푸드 메뉴가 프리미엄이라서 269받이고 오른쪽에 프리미엄 빼고 그냥 일반 주문을 하면 219받이라고 합니다 일단 한번 주문을 해볼게요 한 명에 100접시까지는 못 먹고 100접시 미만으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하루 빌리는데 20받이 지내요 그래서 총 289받이 나올 것 같은데 아까 샀던 수를 여기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기다렸다가 하루가 오면 루가타를 한번 먹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브~~ 다음 영상에 만나요 맨날 태국 음식 먹다가 고기 먹기가 맛있네요 제일 마음에 드는게 콜키지처럼 술을 사올 수 있다는거 따로 맥두는 편다고 하는데 다른곳에서 사온 술을 먹으려고 해요 태국이 뜨거웠네 불앞에 있어서 거듭네요 찜질방에서 밥먹듯이 땀이...땀이 엄청 찢어집니다 오늘 날에 고기 끓어 먹는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열기가 너무 좋네요 이제 밥을 먹고 집에 갈 때 다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밥을 먹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와 근데 루가타가 이제 파도 옆에서 고기를 끓어 먹는거라 네 더워서 못 먹겠네요 땀을 무진장 흘리고 먹는만큼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네 집까지 그렇게 멀지 않아가지고 금방 걸어갈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호텔에 돌아왔습니다 와 걸어오는데도 땀이 엄청 많이 흘려가지고 솔직히 좀 많이 먹었다 싶은데 살이 잘 안칠 것 같은 그런 느낌 폭식을 해도 살이 안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오늘은 랑카맹 근처에 있는 PC방을 한번 다녀와 보고 네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거를 조금 느끼고 그 다음에 태국에서만 먹을 수 있는 부카타 네 한국에도 삽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태국 와서 먹는 거랑도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오늘 PC방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루가타도 먹고 네 계획했던 거는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더원 라차다 딸날로파 야시장이 새로 열리는데 그 야시장 열리는 거에 맞춰서 일단 영상 편집을 좀 빨리 해보고 안 되면 야시장을 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영상을 편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빨리 좀 씻고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끝